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력의 추수를 할 때가 됐습니다. mmm을 구동해서 실제로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ebian이나 Ubuntu 기반인 경우에는 그 etc 밑에 default 밑에 MySQL MMM Agent라는 파일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Red Hat은 Red Hat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Ubuntu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마스터 언더바 액티브를 열고 지금 하는 이 작업은 모니터링 서버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Enabled라고 적혀있는 것을 1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버도 똑같이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 서버 쪽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Ubuntu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 모니터링 서버에서 VIR을 이용해서 숫자를 1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모니터 쪽에다가 입력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MMM 모니터링 데몬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모니터링 툴에서 실행을 해보죠. MMM 언더바 컨트롤 띄우고 show라고 하면 현재 각각의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보니까 워닝이 떴네요. agent on host db1 is not reachable이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db1이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제가 각각의 서버들에 대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에이전트들을 실행을 안시켜줬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스타트를 시키고요. 그리고 마스터 패시브도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 1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아까 워닝이 떴던 게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awaiting recovery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각각의 서버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이 접근은 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mmm 컨트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래 같이 하면 모니터널에 명시적으로 각 호스트가 등록된다고 적혀있죠. mmm 언더바 컨트롤 띄우고 set 언더바 온라인 하고 띄우고 db1, db2, db3, db4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mmm 컨트롤 그리고 set 온라인 이라고 하고 db1 그러면 OK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db2 그리고 db3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온라인 상태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 mmm 컨트롤, show를 입력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b1이 19168 0.31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 IP입니다. 마스터고 온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이 db1의 롤은 리더, 즉 읽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라이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db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스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읽기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이 패시브 마스터인 거죠. 자, db3 같은 경우는 슬레이브고 롤은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읽기 기능만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관제하는 이 모니터, 툴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각각의 서버에다가 이렇게 mmm 컨트롤, show라고 입력을 하면 각 서버의 현재 운영상태, 리플리케이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mmmunderbar, control, 그리고 checks, all이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서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db1에다가 핑을 보냈더니 OK가 떨어졌고요. db1에 mysql이 현재 잘 작동하고 있고 뭐, 스레드나 이제 백로그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리플리케이션이 실패하게 되면 여기에 그 리플리케이션이 실패했다 이런 메시지들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mm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 mmm 컨트롤의 진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애 복구 기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db1이 마스터가 온라인이고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db2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db1을 끊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아예 끊어버릴게요. 그럼 masterunderbar active로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끊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etc 밑에 네트워킹 스탑 이렇게 하면 네트워킹이 끊기죠. 자, 그리고 자, 끊긴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니터로 들어가서 자, mmm 컨트롤 띄우고 show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9168 0.31 master인데 하드 오프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19168 0.31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감지한 mmm 컨트롤이 자동으로 이 db1이 가지고 있었던 master의 권한을 db2로 전달합니다. 즉, 정확하게는 db1이 가지고 있었던 master 그 중에서도 active의 권한을 db2로 이양을 해서 자, 보시면 자, master db2가 지금 role이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writ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writer의 역할은 db1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db1은 writer의 역할 즉, 쓰기의 역할 말고 읽기 역할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읽기 역할을 db3 즉, slave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IP로 가상 IP를 동쪽으로 활당하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의 흐름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 상황들을 자동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이 mmm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모니터링 툴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우분투 마스터로 들어와서 지금 네트워킹이 끊겨있는 상태인데 네트워킹을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트워킹하고 스타트를 해서 네트워킹을 살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로 접근을 해서 잘 적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mmm 컨트롤 쇼를 다시 한번 입력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b1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Awaiting 언더바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죠. 즉, 리커버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저걸 등록하냐면 mmm 언더바 컨트롤 그리고 set 온라인 그리고 db1이라고 입력하시면 자, OK가 떨어지고요.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여기서 mmm 컨트롤 쇼를 다시 입력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b1이 살아나면서 마스터가 온라인 상태로 바뀌었고요. db1이 가지고 있었던 읽기 기능이 db3로 가있었는데 그 읽기 기능을 다시 가지고 와서 db1이 읽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b2는 이미 마스터 패시브에서 마스터 액티브로 롤이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db2가 여전히 라이터 권한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원격으로 어떤 서버를 변경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mmm 컨트롤 이라고 입력하고 자, 헬프를 쳐보면 이렇게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set 오프라인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고요. 그 뒤에다가 db3이라고 입력하면 db3가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되고요. mmm 컨트롤 쇼라고 입력해보면 db3가 슬레이브인데 어드민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어드민이 오프라인 명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었던 db1은 하드 오프라인이었죠. 하드 오프라인은 명시력인 게 아니라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오프라인이 된 상태고 어드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db3를 정지시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살릴 때는 set 온라인 그리고 db3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의 롤을 명시적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mmm control show를 입력해서 지금 상태를 보면 db1이 write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얘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제가 db1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라이터라고 하는 롤을 db2로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mmm control help를 때려버리면 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move-under-roll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걸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mmm control move-roll 하고서 자 여기 보시면 롤이라고 적혀있죠. 롤은 뭐죠? 제가 라이터를 변경 라이터라고 하는 롤을 변경할 거고 그 라이터라고 하는 롤을 누구에게 줄 거냐면 db2에게 줄 겁니다. 자 db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약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자 오케이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mmm control show를 입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b1이 가지고 있었던 라이터 권한이 db2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mm control이라고 하는 도구는 첫 번째 이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서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그 준비되어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로 흐름을 바꿔주면서 물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상황을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mmm control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서버를 멈춘다거나 아니면 서버의 롤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각각의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됩니다. 왜냐하면 설정도 바꿔야 되고 또 실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험을 줄이고 또 편리하고 기민하게 서버의 상태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시겠죠?